안녕하세요. 천하사 정대감입니다. 오늘은 9월 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의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쥐띠 가겠습니다. 48년생 주의의 도움을 청한다면 들어줄 것이다. 60년생 기다리지 말고 움직여라. 72년생 경거망동하지 말라. 84년생 어려운 시험에 합격한다. 다음은 소띠 가보겠습니다. 49년생 귀인이 찾아오니 반갑게 맞이하라. 61년생 운이 좋으니 가는 곳마다 좋은 일이 생긴다. 73년생 남에게 속 사정을 털어놓지 마라. 85년생 건강한 몸에 밝은 지혜가 있다. 범띠 가겠습니다. 50년생 뜻밖의 일로 쉽게 이루어진다. 62년생 붙어봐야 승산 없고 이겨봐야 덕이 없다. 74년생 성에 차지 않더라도 당분간 만족하고 자중하라. 86년생 검소의 미덕이 제일이다. 토끼띠 가겠습니다. 51년생 자존심을 버려라. 63년생 가끔씩은 상대에게 빈틈을 보이는 여유를 가져라. 75년생 잃어버린 물건은 북방에 있다. 87년생 현재 상황에 만족해라. 용띠 가보겠습니다. 52년생 고생 끝에 낙이 오나 부정한 생각은 버려라. 64년생 포상이나 승진수가 있겠다. 76년생 문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니 안타깝다. 88년생 지나친 욕심은 화를 부른다. 뱀띠 가겠습니다. 53년생 헛된 재물을 탐하지 말라. 65년생 작은 것이 쌓여 큰 것을 이루니 차근차근 성취하라. 77년생 오늘은 금주하는 게 좋다. 89년생 주변에 휩싸이지 말아라. 다음은 말띠입니다. 54년생 시비에 가담치 마라. 66년생 노력에 공전하고 손실이 있겠다. 78년생 약속을 했으면 꼭 지켜라. 90년생 여행은 나중으로 연기함이 좋겠다. 양띠 가겠습니다. 55년생 당신의 능력을 10분 발휘할 기회가 오고 있다. 67년생 작은 소망은 이루어진다. 79년생 백년해로할 배피를 만난다. 91년생 취직이 되거나 시험에 합격한다. 원숭이띠 가보겠습니다. 56년생 매사에 조심하고 두 번 세 번 확인하라. 68년생 부정한 방법은 마음에 담아두지 마라. 80년생 떠난 연인은 돌아오지 않으니 기다리지 말라. 92년생 다음 기회를 노려라. 닭띠 가겠습니다. 57년생 뜻하지 않은 지출이 생기고 근심이 생긴다. 69년생 큰 진전은 없으니 쉬었다 가라. 81년생 마음을 달래줄 벗이 찾아온다. 93년생 집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새로운 일을 구상해봐라. 이번엔 개띠입니다. 58년생 사람이 가장 소중한 재산이다. 70년생 건강은 회복되나 외출은 삼가라. 82년생 하늘이 복을 주니 행함이 곧 기쁨이다. 94년생 명성과 이익이 도처해 있다. 마지막으로 돼지띠입니다. 59년생 억지로 하려 말고 기다려라. 71년생 한 발짝씩 양보하여 화해함이 상책이다. 83년생 내 인생의 주인은 자신이니 소신껏 행동하라. 95년생 시기가 좋지 않으니 거래는 연기하라. 95년생 시 weeks 차tu게 fioc000 70년생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